아..앞에서 한분이 낚시를 하고 있네요 아..물렁물렁하고..대단합니다 여차에서 충포까지가 좀 멀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소병대병을 가려면은 충포쪽에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물살을 이쪽은 물이 모아져서 물의 흐름이 아주 강해 보입니다. 이쪽을 벗어나면 물이 조용해 질 것 같은데.. 다행히 안개가 끼지 않아서 아주 다행입니다. 조금만 더 가면 잔잔한 물로 갈 것 같네요. 자 여기부터가 좀 전란해졌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